2023년 2월 14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무언가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비로를 판 제 밖에 없습니다. 농사하라는 게 처음부터 토양이 베이스였고 토양이 베이스고 거기에 지상부가 붙는 겁니다. 토양, 다른 말로 보비력, 보수력, 배수력 그리고 이걸 다지기를 통해서 기상, 일상, 고상의 비율을 조정하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이것부터가 안 맞죠? 이것부터가 누가 하는 겁니까? 농민이 하는 거라는 거지. 그리고 하나 더. 지상부, 온도관리, 습도관리, 환기관리, 물관리 이 모든 영역 자체가 제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죠? 수많은 업자들이 이것만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큰 툴, 토양, 뿌리, 지상부, 온도, 습도 이걸 어떻게 이거면 다 됩니까? 그죠? 이거면 안 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하면 좀 더 강압성을 잘 되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우리 업자들의 역할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배대표, 너 때문에 망했다가 이거. 고객님아, 스스로 좀 생각을 해보세요. 제 비로를 써던 수많은 농민들이 표현을 해요. 우와, 꽃이 어떻게 이렇게 오냐. 자, 이분도 첫 인연이야. 첫 인연. 근데 지금 이렇게 꽃이 온 적이 기했대. 근데 올해는 정말 꽃이 많이 온대. 이게 제 역할이라도요. 이게. 자, 이해가 됩니까? 자, 아무쪼록 좀 더 많이 생각을 해주세요. 자, 무엇이 중한지. 자, 이게 2월 14일이야. 물론 아직 열매가 안 달렸어. 하지만 똑같잖아. 안 크다 팡! 컸잖아. 근데 이 집은 터졌대도. 그죠? 이렇게 좀 더 생각을 하기를 바래요. 자, 항상. 아, CN율. 그리고 물, 온도. 이게 다른 말로 강압성. 어떻게 하면 강압성을 좀 더 잘 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물관리, 온도관리, 한기, 습도관리를 좀 더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순관리, 열매관리를 좀 더 할 수 있을까? 그게 결과물이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해주길 바래요. 자, 2월 14일이야. 좀 문 열었잖아. 이런 분들도 계시다는 거지. 자, 그죠? 자, 이런 생각을 항상 해요. 자, 어... 이건 종자가 좀 다르죠? 종자가 달라도 뭐 큰 결과물은 같다는 거지. 그죠? 열매 달리고 순나오고 꽃피고 다시 열매 달리고 이런 큰 흐름은 같아. 이 큰 흐름을 하는 건 강압성이라는 거지. 그죠? 자, 다양하게 변화를 내세워야 돼요. 자, 웨더표. 뜨시게 하면 결순이 덜 나옵니까? 춥게 하면 결순이 더 많이 나옵니까? 이런 표현도 하시는데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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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저는 그것보다 토양의 물, 토양의 양분, 다른 말로 CN율이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이제 물, 온도, 이산탄소, 태양. 여기서 좀 더 더 결순과 꽃이 더 움직이지 않습니까? 자,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 앞쪽이 앞쪽. 앞쪽이도 유독 흰가르고 많아. 왜? 왜? 바람 맞나? 자, 이런 느낌. 자, 아무쪼록 기준점을 스스로가 다시 좀 더 더 잡아주시길 바래요. 자, 똑같고. 왜 열매가 제대로 안 달립니까? 왜? 왜? 왜 그런 것 같아요? 토양의 수분이 좀 더 더 이제 안 끊기고 꾸준히 잡아주는 농가들이 확실히 열매가 좀 더 더 잘 달립니다. 자, 그런 생각도 하세요. 자, 모든 것은 뿌리. 뿌리에서 모든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돼. 야, 아무쪼록인 것 같은데? 자, 아무쪼록 아시 색깔 나고 그 다음, 어적리. 그 다음, 그 다음. 아시, 으까리, 으까리, 으까리 두블리. 이게 나는 기술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아직. 지금 오늘 2월 17일에 아직 10일이 남았어. 10일이. 그죠? 그리고 하나 더. 숙기가 늦은 종자들은 하, 해전이 늦어, 해전이. 해전이 늦으면 어떻게 되냐? 이 폭발점이 다르다는 거지. 이것도 한 번씩 생각해봐요. 자, 아시가 뭐 40일을 익었다. 그러면 두블리는 30일 안 됩니다. 근데 아시가 50일이다. 그러면 두블리는 걔는 30일로 안 돼. 그리고 10일, 15일 이 차이가 나면 결과적으로 한 파스 들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안 맞다는 겁니다. 안 맞다는 거야. 그죠? 이런 걸 항상 생각을 하세요. 자, 개인적으로 은하수에다가 좀 더 더 오형 열매가 나온다면 그러면 한 번 더 터질 겁니다. 그런 느낌적인 느낌. 자, 아무쪼록 항상 아시, 으까리, 으까리, 드블리.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내세요. 이런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자, 아, 여기는 뭐가 안 맞죠? 자, 뿌리가. 근본적으로 이 테두리 들어간 테두리. 묵은 잎 테두리. 자, 어디 갔노? 중간. 테두리가 쭉쭉쭉 올라간다. 그러면 뿌리가 상한다. 다른 말로 물 온도가 무엇이 안 맞다.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돼. 항상 활력, 생기. 이런 걸 좀 더 더 많이 생각을 해주세요. 자, 무엇이 중한가? 그건 농민들이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정말 내가 이 비로 써서 꽃과 열매가 바뀌었다면 그게 정말 좋은 비로입니다. 왜? CN율 쪽에 이 흡수가, 이 변화가 확실히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걸 좀 더 더 많이 생각을 해주세요. 이대로 참회가 달려야 돼요. 이대로. 이대로. 자, 하여튼 급한 게 아니야. 아, 아시, 엇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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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블리. 그리 좀의 연속이 되겠냐, 안 되겠냐. 그리고 순이 좀 적을 때 이 열매가 더 잘 달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 번씩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 걸 농민들이 좀 더 많이 생각을 해주세요. 그게 저는 포인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됐고. 보자. 자, 이분도 뭐 이렇게 달릴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아시 달았는갑다. 아시 달았는가 봐. 아, 항상 이 환기관리 이런 걸 잘 해주세요. 자, 환기관리만 잘해도 충분히 이 순의 양을 잡을 수 있다. 자, 순의 양. 열매관리 이런 걸 꾸준히 해야 돼요. 자, 순이 증가하면 안타깝게도 아, 열매에 자꾸 이차피해가 온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 이어갑시다. 자, 이어가 봐. 아니다. 한 번 끊고 갑시다. 사진 너무 많다. 자, 이어가 봐. 자, 이어가 봐. 아멘